지금 국민들이 누구나 아마 인식하는 것이 당군하면 떠오르는 것이 공과 호랑이만을 숙일 겁니다. 그러면서 당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면 지금 아까 제가 저번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고조선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고 당군에 대한 실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그것이 국뽕이다, 환바다, 유사사기라고 밀어붙이는데요. 제가 한번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대일항쟁기 때 일본이 쓴 조선사 대계라는 책입니다. 조선사 대계. 그들이 조선총독에서 만든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조선사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뭐냐면 조선일반사라든지 조선사 강독에 대한 책이 나오는데 복사본을 가져왔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그때 우리 국민들에게 대중화를 시킨 책입니다.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역사를 가르쳤는데요. 참 이 책을 분석해보니까 참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어떻게 우리 역사가 왜곡됐는지를 이 책을 보면 아마 누구나 수긍을 다할 건데 문제는 이런 자료를 우리 국민들이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운 지금의 역사라는 개념이 검증된 역사인 것처럼.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그걸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이 내용을 그대로 해가지고 강의를 해보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지금 우리 언어로에서 한국 사회의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광복이 된 후에 식민사관을 극복을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역사가 말 그대로 진정한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여드리니까 길론이 뭐냐. 여기 있는 내용을 보여드리니까 그분들의 말씀이 극복한 게 아니라 똑같다.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지금 우리는 국사로 배우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왜곡된 것이 고쳐졌다든지 바로 잡혔다면 이 내용이 안 나와야죠. 우리 역사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역사에 이 내용 100%가 우리 역사체에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역사 부분에 있어서 사관의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일본이 만든 우리 나름대로 말 그대로 조선사를 써줬다고 하는데 고맙게도 우리 역사를 써줬는데 문제는 한국의 조선의 역사를 올바르게 써줬다면 저희들이 참 말 그대로 참 그거는 감동이고 어느새 감사할 일인데 문제는 그 당시의 지배사항이 어떤 게 있느냐. 일본은 지배자였고 우리나라는 조선은 식민지의 상태로 갔습니다. 그럼 그들이 우리 역사를 써줬다면 과연 올바른 시각으로 조선사를 써줬겠느냐. 그래서 일각에서 요즘 말하는 것이 뭐냐면 식민사관의 극복이라는 것은 뭐냐. 그들이 만든 역사관의 틀을 벗어나야만 우리 한국사는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한국사는 우리 주체적 사관 속에서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일본이 만든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그 사관 그대로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보면 말 그대로 역사를 배우더라도 극지도 없고 단지 역사함은 기억에 남는 것이 저도 그렇습니다. 암기 감옥으로 남아있지 국사를 배우면서 내가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느꼈다. 자부심을 느꼈다. 한국의 미래를 본다. 이런 것은 저는 거의 국사 속에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결국은 아까 말씀처럼 참 한국인들 스스로가 역사적 긍지를 못 가지는 이유. 민족이 길집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언어에서 보면 계속 분율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 우리 역사를 만들 때 특히 초대 조선총독, 데라우치 총독이 있는데 그분이 조선식 식민통치사라는 부분에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들어보면 누구나 공감할 건데 보면 그때 우리 조선사를 쓸 때 어떤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 조선사를 써주는지 이 말 속에 그냥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보는데요. 조선인을 뿌리 없는 민족으로 교육하여 그들의 민족을 부끄럽게 하라. 문화 역시 일본의 아루임을 강조하여 교육해야 한다. 창시개명을 통하여 먼저 조상당군을 부정하게 하라. 그것이 식민지 국민을 식민지 국민답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 그대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 기록에 남아있는 내용인데요. 말 그대로 참 언어에서 보면 이 양반들 의도 그대로 우리는 우리 역사를 배우는 것이 배운 것이 아니라 참 말 그대로 뿌리 없는 민족으로 인식하는 배경으로서 조선사를 배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스스로가 부끄러운 민족. 이렇게 역사를 배웠는데 자긍심이 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우리는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연장선이 지금 겉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때 이도했던 일제의 의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언어에서 보면 완전히 저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조선총독부의 정책이 성공했다. 왜? 지금까지 그 역사관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언어에서 보면 조선총독부의 승리다. 이런 표현까지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